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안녕하세요 그래 이정도론 되야돼 만명은 모이신거같이야 저는 방금 소리받은 가수 고은아입니다 언니들 만나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첫판부터 제가 너무 까부리면 안되니까 첫판곡은 조용한 노래로 언니들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로 노선연의 발음 한번 들려드릴께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이 차근곳이 많아서 손이 하옵니다 흔히 짊어진 삶의 후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흔히 남게 해야 하는 후에 다시 너도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 왔으니 다리도 아픈 날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에 처음만 끊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서열의 한복판에 풍경이 혼자 있지 않겠죠 그것도 아니고 아주 참고 나만이 지친 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만이 해주려면 아무도 사망을 돕는가에도 꽃길이나 생각하는 옵니다 우리 날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씩 비고 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는 최고시네요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에 처음만 끊어준다면 오늘 날 갑자기 세모들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 땅에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종식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종식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없게 커요할 사람 여기 계시는 애들 뿐입니다 자아 박수 박수 잘하시죠? 네